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국가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신청기간과 대상이 정해져 있기에 신청시 여러가지를 유의해야 하는데요 2021년 새해를 맞아 2021년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총정리 해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지급방식과 반기지급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한 이후에 추가신청이 가능한 정기신청과는 달리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이후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은 2020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이 3월에 그리고 2020년 총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이 5월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입니다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가구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 한 명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서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소득기준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표를 보시면 소득기준과 요건을 알 수 있는데요 가구원 구성이 만약 단독가구인 경우라고 하면 총소득은 2000만원 미만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기존속이 없는 가구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홀벌이 가구입니다 총소득이 3000만원 미만으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기존속이 있는 가구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맞벌이 가구인데요 총소득기준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이 넘는다고 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해연권, 부동산을 치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에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궁금해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고려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홀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최소 3만원에서 최대 26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최소 3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로그인한 후 홈 화면에 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에 간편 신청하기 또는 일반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절차에 맞춰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또한 pc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ars 전화로 가능하며 1544-9944로 전화해서 장려금 1번 그리고 신청 1번 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 주민번호 등록을 뒷자리 입력하시고 그리고 다시 1번을 누르시고 계좌나 연락처 등록 확인을 하면 됩니다 또한 홈택스 홈페이지 핸드폰 어플인 손택스 어플에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홈택스에서 자격조건을 입력해 내가 과연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을 금액도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